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디어 로이폴리아에 왔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여기 실제로 와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곳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야 고사리 고사리 종류 좀 사가고 싶어 그니까 이 밑에 거는 이름을 모르겠다 근데 너무 이쁘다 싱싱하고 그치? 안정 예쁘네 희귀식물 이쁘죠? 희귀식물이네요 이거는 18만원인데 60% 세일해 72,000원이야 개 팬 이즈 트리펀 이런 거를 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영상을 찍고 보자 다 살 끼세요 어머 진짜 여기 와보니까 다 사고 싶어요 다 몽땅 다 그냥 우리 집으로 딱 옮겨갔으면 좋겠네 너무 이쁘다 그치? 엄마는 이런 거 이거 코코넛 분이야 이게 이제 코코넛 분이 요즘에는 신안경 분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머 이거 멋있어요 아닥슨이가 이렇게 넝클로 밑으로 터지는구나 그치? 아유 강아지가 있는 귀엽네 여기도 귀엽고 아쿨 알로카샤 이것도 은이가 예쁘네 그치? 알로카샤 초콜렛다 하늘 그치다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Ho frio 잘 안고있어 울 kommun 여기도 좋아 킬란드시아이다 그치? 킬란드시아 그치? 킬란드시아 신고마다 다 가져가고 싶네 무늬마란타 슬로덴드론 스플렌티드 이것도 2만원 6만원이야 2만원이고 이거는 6만원 3만원이고 슬로덴드론 슬로덴드론 스플렌티드 슬로덴드론 스플렌티드 그지 응 그들은 글로리어섬 글로리어섬 1만원 3만원이고 근데 이건 별로 안 이쁘다 엄마 눈에는 그지 이거 3,000원이래 특가 3,000원 이게 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도 안 특이하네 그렇구나 그래서 3,000원이야 그러니까 3,000원이지 토마을로메아 션샤인 딱딱하고 이건 되게 특이하다 재생긴거 사는거 맞아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블랙 카디널 블랙 카디널 엄마 이거 조그만거 하나 사가야되겠다 이게 층간은 비싸고 층간 2만원이니까 비싸고 좁게 응 블랙 카디널 희어잖아 흥고니움 부질러 이런거는 많이 말려있을수록 좋아 그래? 그래 뭐 이 중에 어떤거 이거 이거 많이 말려있다 그지 여기 제일 많이 말려있지 색감도 골고루 섞여있고 흰색 초록색 이거는 너무 이거는 이건 고스트야 이건 다 죽어봐 응 다 죽어가 이게 지금 싱싱하고 말림도 좋고 할거면 응 오케이 이거는 스킨답서스인데 특이해 이건 잎을 하나씩 심어놨다 스킨답서스 우리집에 있는거 스킨답서스인데 스킨답서스 보통 되게 흔한거가 많잖아 이거는 이제 나뭇잎이 특이한거지 블록카시아 마하라니 알록카시아 비스마 이것도 특이하다 비스마 이거 야 저거잖아 하나 빼고 이거 사자 야 저거 빨리 이게 두개 사야돼 이걸 두개 사야돼 이걸 두개 사야돼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야말로 두개 사게 돼 이거야말로 두개 사게 돼 이렇게 2350만원 350만원 무늬 바나나래 무늬 바나나 바나나 남은가봐 이게 바나나 열리나? 바나나 열릴까? 무늬 바나나 140만원 350만원 짝짝짝 차원 우유 띵 이거 뭐야 파티 혹시 카르디움 브라질 행인 부호대 좀 특이하지않나 응? 이거? 아니 면조새끼 이거 이쁘잖아 이쁘게 한데 혹시 카르디움 이거 아까 산거 같다 우리 세파티필름 도미노 산거랑 비슷하네 그지 아까 샀지 이거 그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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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보니 이게 좀 특이하다 이거 사야겠다 응 그지 이거 특이하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서 우리 한번 시작 저거 가기 전에 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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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팟 응고는 레드스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